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침조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.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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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